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해 김장김치를 전달했습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지난 14일 우리 동네 주민과 함께하는 김장산타 나눔 대작전에 참여해 취약계층 가정에 김장김치를 전달했습니다. 우리 동네 주민과 함께하는 김장산타 나눔 대작전은 우만종합사회복지관 온 동네 살피미와 주민참여위원회 위원 등 자원봉사자들이 지역 내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김치를 전달하는 행사입니다. 이날 이재준 시장과 자원봉사자들은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고 위기가정, 어르신가정, 장애인가정 등 165가정에 김장김치를 배달했으며 대상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이재준 시장은 취약계층 이웃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기 위해 노력하시는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KBPS 이승은입니다.